이번 시간에는 IDS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서 고급 설정 구성의 네트워크 및 보안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및 보안에서 Virtual Private Cloud VPC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기본 VPC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VPC가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VPC는 AWS 안에서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독립된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PC라는 것을 생성을 하고 여러분은 그 안에다가 AWS IDS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외부에서는 이 VPC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IDS에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킹이나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VPC 안에 AWS의 EC2 인스턴스와 같은 컴퓨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기에다가 Node.js나 또는 Python, 또는 PH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설치하고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 만큼은 IDS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IDS가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VPC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서브넷그룹을 그냥 디폴트로 하시고요 그리고 퍼블릭 액세스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니오를 하시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됩니다 즉, 같은 VPC 안에서 IDS가 허가한 EC2 인스턴스만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런 모양과는 좀 다르게 외부에서 직접 AWS IDS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IDS를 사용할 거라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IDS를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IDS를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면 즉, AWS의 서비스가 아닌 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단순한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PC 보안그룹은 새로운 VPC 보안그룹 만들기를 해주시고요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 있는 이 네모로 박스되어 있는 부분이 보안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 IDS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VPC라고 하더라도 이 VPC 안에 있는 모든 머신들이 IDS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머신들만 IDS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보안그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 설명드리는 건 오히려 복잡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IDS 인스턴스의 접속을 시토할 때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IDS에 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showDatabases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 항목들 하나하나가 데이터베이스고 여러분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xample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이건 뭐와 같냐면 createDatabaseExample라고 하고 이렇게 지정하면 showDatabases라고 했을 때 이렇게 example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포트 정보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포트를 지정하는 건데요 MySQL의 경우는 3,306번이라서 3,306번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포트 정보를 정하면,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parametergroup, optiongroup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맥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iamdb인증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별로 현실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mour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저장하고 싶다면 암호화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백업 보존 기간을 여러분이 7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백업을 AWS IDS가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데 그 자동으로 생성한 백업은 7일치가 최대한 저장 기한이에요 그래서 8일째가 되는 과거 백업 데이터는 삭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요금을 아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만약에 좀 더 오랫동안 백업을 유지해야 된다면 이 기간을 늘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업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정보를 보면 여기에 우리가 백업 보존 기간을 7로 지정을 하면 자동 백업이 되는데 자동 백업을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시간에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많이 안 쓰는 시간에 백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장 모니터링 사용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AWS의 IDS 인스턴스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 어떤 상태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보내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여러분이 그 설정을 지정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했을 때 그 쿼리가 너무 오래 걸리는 쿼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한다거나 이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MySQL 5를 8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거는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에요 이걸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주 마이너한 버전 업을 할 때 그 마이너한 버전 업은 자동으로 해주도록 하는 옵션이 이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기간은 AWS의 마이너 버전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AWS, IDS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변경할 때 그 변경을 아무 때나 하면 그러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사용자가 어떤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유지관리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IDS에 변화를 주고 싶은 사항들을 모아놨다가 그 시간에 IDS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기본 설정 없음을 하면 IDS가 알아서 특정 시간에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방지 활성화를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인스턴스 삭제를 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삭제가 안 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시작이 되고요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성이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현재 생성이 된 상태이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인스턴스의 현재 상태 또 인스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설정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DS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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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